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 88에 자 다음과 또 캔딜레버 봅니다 B점에 처짐 자유도 A점에 처진 각을 구해라 자 담성계수는 이고 A B는 I 이하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 자 구조멸은 카스 틸리아노 정리를 종용하였으며 가상의 하중을 작용시킵니다 자 먼저 첫번째 B점에 처짐 먼저 이 B점에 처짐을 산자에 의해서는 가상의 하중 B1을 B점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시켜서 부재를 산자입니다 첫번째 부재력 힘 모멘트입니다 A B구간에서는 Mx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따라서 B1 0입니다 B에서 C구간은 Mx로 자 여기서 X가 왔구요 또 여기는 B1 B1 X입니다 Mx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4 B1 Mx 마이너스 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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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p1, m, dx 는 2, 2, i, 1, 여기서 1 마이너스 12 플러스 p1, 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x, dx, 맞죠? 따라서 플러스면 2, 2, i, 1, 여기서 1, 12 플러스 p1, x제곱 플러스 24, x, dx 는 2, 2, i, 1, 12 플러스 p1, 3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2의 x제곱 여기서 1, 는 2, 2, i, 분의 1, 3분의 12 플러스 p1 플러스 12, 는 2, 2, i, 분의 1, 4 플러스 12, 는 2, i, 분의 8 아리방이야. 왜냐하면 p1, 0을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b점에 대한 처짐은 가사에서 p1을 b의 수직방향입니다. 부재료, mx, 나왔죠? bc공간, 나왔죠? 따라서 2, i, 분의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이게 mx, 맞죠? 이게 맞습니다. 풀었으면 이방향. 두번째, 자, a점에 처진각, 세타 a입니다. 1번, 부재력, 힘, 모멘트입니다. a에서 b 구간, mx는, 자, 이게 뭐냐?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자, 이거부터 그릴게요. 이 상태에서, b점이고, c점이고, a점입니다. 여기에, 12Km이 들어왔고, 여기에, m이, 있다고 하면, 이, i죠. 여기에, 이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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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가정하면, a에서 b 구간은, mx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m. 그리고 이거는, 1. b에서 c 구간은, mx는, 마이너스 12, x 플러스 1, 마이너스 m. m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m. m, m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따라서, 두번째, 처짐각, 세타 a, 세타 a, 세타 a는, 0에서, l까지, 2i분의 mx, m, mx, dx, 2i분의 1,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dx, 플러스, 2, 2i, 1, 여기서, 1,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dx, x, 이걸 플러스면, 2i분의 1, 6x 최고, 플러스 mx, 여기서, 1, 플러스, 2, 2i분의 1, 6x 최고, 플러스, 12, 플러스 m, x, 여기서, 1, 2i분의 1, 2i분의 1, 6x, m, 플러스, 2, 2i분의 1, 6x, 12, m, 2i분의 33, 이것은 반식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m은 12를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set a는, 2i분의 33, 반식의 방향으로 되겠죠. 처짐은, 이런 식으로 되고, 따라서, 두번째, a점의 처진각은, 부재를 구하고, 처진각을 구하면 됩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5일, 안병희, 더 베스트, OR, 나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구조물의 변형은, 모든 강의를,